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장하신다는 취지이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판장님, 당사자도 그리고 다른 소송 대리인들도 지속적으로 왜 선거 무효 소송이 3년이 지나서 첫 변론 개의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역시도 중앙선관위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은 입장에서 그러한 해명을 재판부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전에 서면이나 증거를 주장하지 않으신 진술하지 않으신 내용의 주장을 지금 법정에서 새로이 주장하신다는 이 선거 무효 소송에 어떤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신다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재판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지연된 재판에 의해서라도 이 사건 그 소송 후 무효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청구원인 주장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왜 왜 늦게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피고대리인 원고 측에서 지금 부두로 말씀하신 내용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셨으므로 피고 측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법률적으로 그것, 신뢰적으로 재판장님이 해주셔야지 원고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재판부가 선관위와 결탁했다는 의혹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도 재판부께 이 사건에 청구원인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주장이기 때문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대리인께서 할 뿐입니다. 재판장님께서 판단은 없습니까? 저희는 재판부께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왜 피고대리인에게 설명을 왜 재판 중에 재판 절차와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거 신청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실 게 아니고요. 먼저 그 전에 절차에 관한 부분을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거는 형식적이거나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변론 준비기 이래 재판부께서 저희가 제기한 병합신청서, 이부신청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서에 나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가 어떤지 지금이라도 들어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 절차에 관한 다른 증거가 확보되기 위해서 판단을 먼저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증거 방법은 차후에 다시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절차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본안전 항변에 관한 부분 피고의 일방적인 본안전 항변에 대해서 재판부께서는 저희가 보고인데 매우 위법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민중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 적덕의 의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중소송이면 당사자 적덕이 입니까? 저희가 첫 번째 제기한 의문이고요. 두 번째 제기한 의문은 누가 보더라도 저희보다 훨씬 더 법적인 지식이 뛰어나신 대법관들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청구 취지 이란 기재는 전체 선거 무효소송을 받고 있으면 그 안에 양적으로 당연히 비례대표 소송 무효소송에 대한 무효를 다투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구두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조 소송이다라고 만약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2년 동안 도대체 어떤 판단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에 대한 본안 쪽 적덕 요건에 관한 심사는 재판부의 권한 아닙니까? 저희가 누구한테 설명을 듣습니까? 왜 그러한 설명을 피고에게 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비례대표 소송에 관한 선거 무효를 다투는 것이 분명함에 하다면 그러한 판단이 서셨다면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은 선거 소송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아닙니까? 저희보다 더 잘할 것이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재판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돼서 나중에 돼서 지금처럼 저희가 마치 지금도 재판부께서는 또 하나 저희 일을 제기하는 싶은 부분은 재판부께서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지금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변호사로서 자괴감을 느꼈죠. 저희는 소송 대리인이 어떤 서면을 내도 대법관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변론 준비기일 때 아무런 판단도 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시고요. 이건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저희의 주장에 대해서 주심대법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직무유기로 고소하세요. 저희는 이런 소송지를 갖다가 저희는 계속 받아야 한다면 저희는 납득할 수 없죠. 책임 있는 설명을 해주셔야죠. 적어도 재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절차에 관해서 그동안 저희가 신청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조사의 실체적인 조사에 앞서서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고 넘어가셔야죠. 그에 대한 주장을 들으셔야 돼요. 네. 그 원고 대리인님께서 2부 신청을 병합 신청을 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먼저 정리가 해보겠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 2021년 1월 5일자로 2의 신청서를 내셨습니다. 2의 신청의 내용은 2020 수 30 사건과 병합을 같이 2020 수 30 사건을 원고 민경옥 피고 연천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건인데 그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서 이유가 필요하다 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2021년 1월 20일자 2의 신청서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2의 신청이 두 건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2021년 5월 14일자로 변론 병합 신청서를 냈고 그 병합의 대상도 조금 전에 2의 신청서에 적시되어 있는 2020 수 30 원고 민경옥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혹시 피고 대리인 측에서 원고 측에서 이 부분 병합을 구하는 사건이 어떻게 지금 됐는지 알고 계시는 취지이십니까? 예. 최근에 저희 준비서면에서 인용을 한 판례입니다마는 이제 판단이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십니까? 네. 저희가 이의 신청이나 변론 병합 신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판단에 그 확인한 어려운입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선거에 선거에 무효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이 다 실효가 돼서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까지 재판을 안 하신 책임이 재판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당시 민경옥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합쳐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소송이 끝났으니 더 이상 이부 필요성이 없다. 이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대법원 대법관이 판일이 맞습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간단합니다. 그것 좀. 그거 설명해주세요. 왜 늦었는지.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설명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재판이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아니죠. 아니죠.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중간은 일방적으로 그러면 재판부께서 그러면 또 3년 뒤에 또 재판을 열겠다는 것을 저희가 따라야 합니까? 그게 재판입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왜냐하면 저희가 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판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변론 준비기일 때 이부나 병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검토할 시간이라는 게 지금 다른 재판 저희가 경합으로 원하는 사건에 대해서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부러 고의적으로 재판부께서 판단을 안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이게 왜 재판하고 상관없습니까? 그리고 재판부께서 정말로 지금 피고 대리인에게 그 사건이 종결된지 모르시기 때문에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재판부께서는 정말로 저희가 이부나 병합 신청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으신 거죠. 그걸 자인하시는 겁니까? 그 선고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십니까?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시는데 지금 지금까지 저희한테 3년을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까? 펄럭펄럭 소리 내지 마십시오. 저희는 죄송합니다. 소리 일부러 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리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소리를 내도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대법관님 그 다음이 아니고요.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실 주회 저희가 계속해서 서면을 낸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원고 대리인 측에서 그것에 하실 겁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이 뭐 어렵습니까? 원고 대리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예. 검증 신청서 하실? 신청서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이미 흘렀기 때문에 과거의 검증 신청이 유효한지 지금 저희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입장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왜 저희가 과거 신청한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게 바꾸셨는지 그동안 왜 재판을 안 하셨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사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그 사정변경이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재판부에서 만들었어요. 사정변경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내신 적 있으십니까? 서면으로 수탁을 냈죠. 서면으로 원하시면 내겠습니다만 오늘은 구두 변론을 할 자리이기 때문에 예. 구두로 변론을 드려야 여기서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 당시하고 저희가 검증 신청할 때 당시와 지금 당시의 증거 상태를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여러 번 있었고요. 또 중앙선관위가 어떤 형식의 변형을 바꿔왔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변수까지 고려해서 검증할 사항들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고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서면을 내지 않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그런 피해받은 과거에 3년 전에 했던 것이 지금은 더 이상 그 유효성을 저희들이 확신할 수 없어서 새로운 검증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그러한 재판을 만든 사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검증 신청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건 전체 재판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을 안 하신 게 사정변경입니다. 네. 그 사정변경이 검증 신청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검증 인정에 대한 답변은 합니다. 검증 신청은 답변을 하고 있고요. 네. 사정변경은 재판부가 초래한 재판 지연입니다. 그 이후 설명에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의 요청입니다. 네. 피고 대리인 혹시 원고 측에서 제출하신 2020년 9월 24일자 검증을? 재판장님. 그런 쟁점은 피고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예. 예. 그 검증 신청이 내용 검증 대상 중. 재판장님. 중앙선관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각 지역선관위와 관련된. 재판장님. 부분이 있습니다. 피고 대리인에게 확인할 사항 진행하고, 원고 측에게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답변을 듣습니다. 재판장님. 예. 답변을 해주세요. 우선 피고 측에서 예. 검증 신청에 대해서 그 피고 중앙선관위에서 네. 그 중앙선관위와 관련된 증언에 관해서 어떠한 사정변경이나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변경사항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다른 지방선관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여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특별한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럼, 그 당사자 입장에서 풀어 말씀드리면, 결국,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QR정보가 포함, 그 장치와 장치에 기록된 전자정보와 관련된 모든 게 2020년 4.15 총선에 사용된 메인서버가 그 이후에 중앙의 선거가 대선도 있었고,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 여기에서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답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보더라도 메인서버와 관련해서 여기, 그 다음에, 각 지방선관이 개표소 사용과 관련해서 이미 다른 두 개 추가된 선거가 있었는데, 재판장이 없다고 이렇게 답하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고 대리인이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아무런 그런 답변 없이 피고 대리인에게 일방적으로 의견을 묻는다는 게, 전 정말 이 당사자로서 정말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재판장님, 좀 답을 해주십시오. 왜 지체했는지 답을 해주십시오. 뭐 어렵습니까? 친절한 법원인입니까? 친절한 법원. 네, 지금까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법원 아닙니까? 사정변경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랬는지요? 사정변경에 대해서도 지금 재판부께서는 아예 모르세로 일관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법원에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사정변경은요, 광주지방법원에 배정되어 있던 증거물에 대해서 광주지방법원이 청사를 신축한다고 하면서, 그 증거의 장소 이전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것 정말로 대법원에서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심리를 안 하신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습니다. 언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느냐? 이 선관 이 서버에 대한 이전 절차가 진행되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누차 그 가처분을 그때 당시에 진행을 했거든요. 그 대법원에서 허가하셨죠 대법원? 하셨어 대법원 아무런 응답 없이 그 서버에 대한 이전 절차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그 피고의 답변에 따르더라도 지금 선거를 해야 하니까 기존의 선거 서버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다시 갱신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은 다른 사건에서 이미 밝혀진 것입니다. 본인들이 다 그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계신다면 그것 또한 치밀하게 안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치 지금 어떠한 소송의 사정변경 또는 적법, 이건 이런 심리들을 전부 다 당사자들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그건 재판부께서 또다시 이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저희는 네 네 정말로 법원에서 모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에서 증거 보존된 거 그 증거 보존 장소가 이전되었다. 나는 사실 정말 재판부께서 모르십니까? 우선 원고 측에서 지금으로 사정변경이 있다는 것을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두로 진술한 부분이 오늘 재판 그 증거 관계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재판부에서 그동안에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잠시 휴정을 하고 그것에 관해서 재판부 내부의 논의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 대한 휴정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